이거랑? 숨을 쉬어 숨을 쉬어야지 살지 사람이 죽는 줄 알았어요 루스완 팔씨름 체육관 백성렬입니다 즐겁고 재미있는 팔씨름 배우러 오시기 바랍니다 나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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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미야? 나 개인기야 안 돼 그렇게 하면 그립이 다 털리잖아 지금 너는 잡고 계속 이걸 끌어당기고 있단거야 근데 끌어당기는 와중에 오픈되는건 네 손이 오픈되고 있어 그럼 그만 끌어당겨야지 땡기죠? 그럼 다시 세워서 볶아야 돼 만약에 쟁쾌었어 그럼 다시 바깥쪽 들이밀면서 이렇게 세워줘야 돼 탑을 누르는게 아니라 세워야 돼 이렇게 세운 것도 이렇게 세운거 있지 그리고 이렇게 세운거 있어 올라가지 이게 아니고 올라가자 그리고 엄지를 버리고 여기를 죽이잖아 그럼 네가 하면서도 왜 계속 떨어지잖아 언제 버리면 안돼 그게 여길 땡기는게 아니여 들어가는 것들은 없지 이거랑 이거랑 여길 땡기는게 아니라 여길 잡고 이 상태에서 팔꿈치를 몸통으로 붙이면서 얘는 들어와 그렇지 와 여기 땡기면서 왼쪽을 땡기면서 봐봐 이게 아니라 이게 아니라 저거 몸이 빠져버리잖아 이렇게 너무 약한데? 좋습니다 기억하다 아직 괜찮습니다 약해도 하나씩 더 훨씬 세지는가요?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